대학 올스타 팀과의 경기 중반과 후반이 방송이 됐어요. 대학 올스타 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2 총 전적이 22승 9패 승률 7할 1푼을 기록하면서 최강야구 멤버들은 2024년에도 야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프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시즌2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 소감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강릉 용동대 두 경기를 지면서 패지다. 이거는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대학 올스타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 팀들을 상대로 많이 고전했던 경기들도 많았잖아요. 저희의 베스트 그림은 연천 미라클이 1위고 시즌3를 마무리 짓는 거였는데 이야 이거는 경기 시장 전부터 한국 시리즈 한다는 느낌으로 정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말 마지막에다 이기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 진짜로? 네 장 PD님도 울고 지금 또 감정이 좀 울컥하긴 한데 다시 유니폼을 입고 내년에도 야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리얼인 거예요. 이렇게 뭐 드라마를 만들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시나리오를 만든 것도 아닌데 마지막 직관대회가 가장 생과사 를 가를 수 있는 그런 경기라서 정말 직관으로 팬들을 만나는 것도 정말 기뻤을 텐데 너무 마음이 무거웠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요. 되게 무거웠죠. 팬들이 직관대회이기 때문에 많은 관종 속에서 저희가 이제 학정을 짓고 나서 막 뛰어 서로 막 껴안고 막 만세 부르고 했던 생각들이 나는데 팬들이 XXX를 왜 저러는 거지?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팬들은 그 상황을 모르고 직관대회로 온 거니까. 그렇죠. 지난 시즌 때는 학정을 짓고 나서 이제 도산배에서 이벤트 경기를 한 거고 이번에는 학정을 지어야 되는 경기였기 때문에 팬들은 모르고 있었잖아요. 네. 저기 저렇게 좋은가? 처음에 좀 조용했어요 팬들이. 조용도로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시 이제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장패디님께서 저희 우리 현수막을 들면서 내년에도 야구합니다. 이렇게 딱 그런 이제 현수막이 걸리는데 아 그냥 붕글 하더라고요. 팬들이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 하는 하노애 주고 하는 모습에 아직도 그런 막 존줄들이 뭐 막 흐르네요. 그동안 이제 직관 경기에서 정프라 좀 많이 부진했어요. 그런데 이번 대학 올스타일 경기에서는 첫 타석에서 이루타 를 기록을 했고요. 곧바로 박용택 선수의 홈런이 터지면서 결승 득점이 예. 울려졌거든요. 드디어 이제 직관 경기 징크스가 깨지는 건가요? 아주 징크스가 없었다 그러면 잘 공감을 안 하시겠지만 팬들이 징크스라기보다는 결과가 안 났을 뿐입니다. 예. 잘 맞은 타고도 많았긴 하지만 그런데 이번 마지막 경기는 징크스를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한국 지휘지화를 하러 왔다. 안타도 중요하지 않지만 어떻게 해도 출루다 무조건. 출루를 해서 팀만 무조건 이기면 나는 아무것도 바랄 게 없다. 그 생각하니까 첫 타석이 바로 이루타가 나오더라고요. 네. 사람이 역시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맞아요. 사실 박용택 선수가 선제 트럼프를 터뜨리면서 결승타를 기록했잖아요. 이 홈런이 굉장히 더가옥 분위기도 그렇고 엄청 뜨거워졌을 것 같아요. 선취점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1회부터 용택이 형이 트럼프를 홈런으로 이대형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 지금까지 박용택 선수가 홈런 중에서 제일 멋있는 홈런이지 않았나 네. 그리고 저희 선수들이 지금 집중력이 최고조로 올라왔었기 때문에 팀을 위해서 많이 움직였던 그런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성훈 감독님의 반응도 되게 궁금합니다. 엄청 긴장하셨을 것 같은데요. 김성훈 감독님께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경기를 남겨 놓은 상황에서 굉장히 내려놓은 상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기고 나니까 지금까지 웃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즌3를 확정하고 뭐 스포이기 때문에 내색은 못했지만 시상식에서 막 상을 다 받았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이게 해피엔딩입니까? 김성훈 감독님께서는 이 상보다는 최강야구를 좋아하는 팬들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스태프들의 가족들 생계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걸려있던 그런 걸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가 해냈다는 그런 기쁨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장시영 피디도 정말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본인이 뭐 원래 이제 스태프들이랑 회의 끝에 이런 어떤 룰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룰을 만들어 놨는데 정말 폐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많은 생각이 오갔을 것 같아요. 최선야구 나오지 않습니까? 최선야구.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모든 긴장감을 좀 많이 풀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최강야구 안되면 저희가 최선야구를 통해서라도 고등학교 자만했다. 최선을 다는 야구를 하겠다. 같이 또 만들어.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지 안 만들지는 몰랐겠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좀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어느 분들도 만약에 최강야구가 졌어. 그래서 시즌3가 안 될 수도 있어. 아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나? 라고는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뭐라도 먹었을 때 또 다른 형태로 해도 나오겠지. 근데 장피디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술이 좀 거하게 되셨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저도 좀 술이 좀 거하게 되어있는 상태였는데 시즌3 무조건 합니다. 사주팔자가 그렇습니다. 사주팔자까지? 사주팔자가 그렇습니다. 경기전에 경기전에 어디가서 좀 뭐 보셨나보죠? 모르게 사주팔자가 그렇대요. 영동대한테 게임 지고 연락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연체미랄 끝나고 또 이제 대학선발팀이라 하기 전에 또 전화가 왔어요. 맨정신이에요. 술 안 드시고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별 뜻은 없고 그때 보니까 전화를 했더라구요. 난 징크스입니다. 또 징크스가 생겼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후에 정말 엄청난 세리머니를 선수들끼리 주고 받았는데 그 이제 다 끝나고 관점들 다 나간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그냥 이제 저희가 클로징을 할 때 좀 다같이 좀 눈물을 좀 많이 글썽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들 초조했거든요. 이제 유니폼을 입을 시간이 올해가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좀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다시 또 내년 유니폼을 입고 야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기쁨에 다같이 좀 눈물을 많이 글썽였던 것 같습니다. 네. 시즌1 시즌2 사실 최근혁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지금 시즌3까지 갈 거라고는 예상 전혀 상상도 못했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렇게 갈 수 있는 힘이 뭘까요? 그래도 뭔가에 미션이 걸려있고 야구를 좋아하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팬들 팬들의 이런 열렬한 응원이 없었다 그러면 예능이지만 정말 리얼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를 지키고 싶다 계속 하고 싶다라는 욕심을 은퇴가 나서 별로 없었는데 최근혁을 통해서 또 그런 마음들을 또 새롭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직관이 또 있잖아요. 이벤트 경기로. 네. 그래서 이미 촬영도 다 끝났어요. 그쵸? 이번에 올스타 팀과 시구자가 김하성 선수였어요. 네. 맞습니다. 저 깜짝 놀랐는데 이벤트 경기 때는 또 엄청난 시구자가 나온다면서요? 그거는 또 방송으로 확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엄청난 시구자가 나옵니다. 아 최근혁이 형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여보 때 시구랑 네. 애국가 이렇게 애창하시는 분의 섭외력은 와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2024년 시즌 이제 시즌 3를 위한 뭐 훈련 스케줄이나 뭐 소리 캠프? 뭐 이런 게 진행이 될까요? 지금은 저희도 이제 비시즌 기간입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며칠 뒤에 저도 연봉 협산하러 들어가야 돼가지고 아 진짜로 진짜로? 연봉 협산이 끝난 다음에 엑스로 보면서 연습 스케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정프로 연봉 협산이라는 거는 그동안 이제 고가 그쵸 네. 그 다음에 성적 네. 이런 걸 갖고 평가를 하면서 뭐 잘릴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잘린다는 표현보다는 방출이라고 표현을 해주세요. 아 아니에요. 팀을 나가게 되는 네 네 네. 뭐 그런 일은 없겠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협상 과정에서 또 틀어지면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는 뭐 트레이드를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아 맞아요. 갈 팀이 없어요. 할 데가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면 또 내년에도 트라이아웃 이렇게도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네 새로도 선수들이 수급이 돼야 되니까. 왜냐면 또 이제 풀을 간 선수들도 있고 하다보니까 또 트라이아웃을 통해서 좋은 선수들을 또 영입을 해야죠. 아 최강료 시즌3가 확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네. 프로야구 10개 팀들이 재정비된 전력으로 2024 시즌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번 스토고리그는 지난해와 달리 좀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1월 말이면 비활동 기간이 끝나고 각 구단별 1차 스프링 캠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전력 보강이나 외국인 선수 FA 등이 완료되어야 하겠죠. 그중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 팀과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 이글스와 유현진 선수입니다. 2024 시즌 비상을 꿈꾸는 하나는 유현진 선수의 복귀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거래 최근 손혁 단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유현진 선수와 관련해서 뭔가 좀 들은 내용이 있나요? 일단 유현진 선수에 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말씀하시는데 조심스러웠고요. 이렇게 말들이 많이 나오면 지금 유현진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네. 뭐 하나구나 측에서도 매년 이맘때쯤 의례적인 식사 자리다라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손혁 단장과 유현진 선수가 만났잖아요. 네. 근데 그 만나는 게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하잖아요. 근데 뭐 팬들이 다 아시다시피 아직 문은 열려있는 상태고 결정은 유현진 선수가 해야 되는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 측에서는 그 문은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네. 유현진 선수가 공식적으로 취재진을 만난 자리가 지난 11월 13일 LG와 KT의 한국 시리즈 5차전을 보기 위해서 잠실 야구정을 방문했을 때였거든요. 당시에도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야기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메이저리그 부단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된다. 뭔가 12월 중순쯤 뭔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는데 12월 중순쯤 훌쩍 넘어섰고 우리 이제 1월이기 때문에 뭐 미디어에서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너무너무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점프를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메이저리그의 대역급 움직일 좀 늦었죠? 네. 오타니와 야마모토 대역급의 LA의 움직임 말고는 지금 다 좀 늦은 편이잖아요. 네. 여전히 브레이크 스넬, 조던 몽고메리, 마커스 스트로먼 등 장기 계약을 노리고 있는 FA23이 많이 있습니다. 왜 늦어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근데 스넬이랑 몽고메리의 에이전트가 스카프라스예요. 네. 에이전트 스카프라스가 이들의 계약에 먼저 집중을 한다면 유현진 선수의 계약 시점이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또 하나, 이들의 계약에 집중한다고 해서 다른 거는 진행이 안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보라스 코퍼레이션의 모든 에이전트 업무를 스카프라스 혼자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 에이전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최종 결정을 스카프라스가 하는 거라서 보라스 코퍼레이션에서도 다양한 선수들의 FA 계약을 진행하면서 유현진 선수도 좀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척급 FA 선수들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유현진 선수는 사실 좀만 기다리면 분명히 좋은 내용의 계약이 발표가 될 것 같고요. 아니 오타니 선수하고 야마모토 선수하고 많은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각 구단에서 총알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뉴욕매츠 같은 경우에는 오타니도 놓쳤죠. 야마모토도 놓쳤죠. 그 다음에 관심을 뒀던 게 지올리트 선수였는데 지올리트 선수가 또 보스턴 레즈사스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좋은 선수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그게 다 놓친 거고 샌드위고 같은 경우에는 세스 루고와 마이클 와카가 켄자스티티 루어스 유니폼을 입었거든요. 이게 스네 선수는 아직 계약은 안 돼 있고요. 두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발 로테이션 자리가 세 자리가 공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샌드위고 입장에서는 유현진 선수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넘어서는 그런 움직임을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1월 초에서 1월 중순 사이에는 뭔가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장민재 선수가 우리가 전화 인터뷰할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월 8일 오키나와 유현진 캠프 살인다고 얘기했잖아요.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그 전에 이야기가 다 마무리가 된다면 계약이 마무리돼서 개인 캠프를 가게 된다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맞습니다. 제 생각은 유현진 선수는 사실 2024년에는 감히 생각하건대 하나보다는 메이저리그에서 1년은 더 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겠지만 1, 2년 정도는 메이저리그에서 더 하고 하나로 넘어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하나에그스가 사실 지금 김강민 선수도 영입을 했고 이재현 선수도 최근에 또 다시 영입을 했었잖아요. 베테랑 선수들이 포지션을 차지하면서 뭔가 팀이 좀 더 탄탄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프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손혁 단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김강민 선수가 오면서 외화 수배의 능력치, 그 다음에 오른손 대타요원 어떻게 하면 하나에그스의 좋은 외화수들이 커가려는 과정이기 때문에 김강민 선수한테 외화수들의 첫발 스타트, 외화수배의 기본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선수들한테 알려주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었고 이재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재원 선수가 주전으로 있지만 박상원 선수가 올 시즌 백업으로 활약을 하면서도 많은 경기에 나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재현 선수를 데려와서 우승 경험도 있고 팀의 안정적으로 뭔가를 설명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있어서 손혁 단장이 김강민 선수와 이재현 선수를 영입한 것 같습니다. 하나가 2023년에 파란색을 하면서 쭉 내려갔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젊은 선수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이 분위기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 생각해서 올해 FA로 영입했던 안치영 선수, 김강민 선수, 이재현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고참들이 그 분위기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데브스 강화. 네. 데브스 강화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전력만 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것 같거든요. 하나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거기에 딱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유한진 선수까지 합류를 한다면 하나는 정말 지난 시즌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상승된 전력 강화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구단에서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유한진 선수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또 일부에서는 아니다. 매니저에서 더 뛰길 바란다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 결과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FA로 LG 트윈스에 계속 잔류하게 된 저는 감독주입니다. 아 축하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